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오늘 7월 8일 안내해드릴 종목은 우리의 대한전선입니다.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댓글 화이팅!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의 대한전선 모처럼 간만에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전선 오늘 우리 주주님들에게 좋은 소식 관련해서 안내해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 투자자별 매매 현황 잠시 한번 짚어드리면 오늘 외국인들이 다시 조금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어요. 반대로 지금 기관은 매도하고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대한전선 호재와 이슈 발표되면서 다시 주가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1년짜리 적금 가입했다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주님들에게 주식 콜센터가 관련된 자료와 정보 준비해놓은 게 있죠. 우리 주주님들 24년도 대한전선 대응 전략 자료 제가 준비해놨고요. 애플과 대만 AI 데이터 센터 수주기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 준비해놨습니다. 애플이 대만의 AI 센터를 지어요. 4조 3천억을 들여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 전력은 SMR 대장주인 두산 애너빌리티가 맞고요. SMR에 들어가는 전기 전선 AI 센터와 SMR에 연결되어 있는 전기선 연결은 우리 대한전선이 진행을 한다. 이거 우리 주주님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한전선에 대한 증권사에서 돌고 있는 찌라시 내용도 주식 콜센터가 준비해놨어요. 아 이거 매우 흥미로운 증권과 찌라시예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왜? 우리의 대한전선이 왜 주가가 왜 이렇게 급등해 나가지 않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자꾸 누르고 있는지에 대한 찌라시 이 관련된 재미있는 찌라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 찌라시 내용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비용 10원 하나 받지 않습니다. 무료! 이거 무료로 받는 방법은 주식 콜센터가 방송 중간에 안내해드리니까 우리 주주님들 방송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한전선 아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네. 주식 콜센터가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전선 구리 관련된 종목 네. 10가지 종목과 그 다음에 구리 관련주들 대장주 탑 2개에 대해서 좀 안내해드릴게요. 구리 관련주 10개 구리를 포함해서 최근 비철금속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 관련 기업들 역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관련 기업들이 여러 있는데 일단 10개 회사를 비교 안내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Ls 일진전기 2구산업 대창 서원 고려아원 네. Ls 에코에너지 풍산 우리 대한전선 구길신동 이렇게 있습니다. 네. 구리 관련주 대장주 탑 2 네. 이렇게 준비해놓으면 고려아연이 있어요. 고려아연 1974년 설린대 설립된 기업으로 구리 재련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뭐 구리뿐 아니라 금은동 네. 연등 네. 재련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진전기도 있고 어. 이렇게 좀 구리 관련된 회사들 또 이렇게 준비해놨고요. 근데 제일 큰 거는 대안전선 네.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거를 좀 한번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대안전선 해저 케이블 시장에 적극 나선다. 매우 중요. 대안전선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 적극 나선 이유. 네. 생산부터 시공까지 턴키 역량 강화 나선다. 해상풍력 발전 AI 열풍 등 시작 유망성 높아 네. 지금 대만 뚜라스 베트남하고 지금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요거 지금 조만간에 좋은 소식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힘내주시기 바래요. 네. 아시겠나요?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대 해드리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이 방통에서 많은 자료와 정보도 실시간으로 우리 대안전선 주주님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는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전선 해상풍력력 포설선 CLV를 인수해 초고압 해저 케이블 생산부터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2025년 해저 케이블 이 공장 찾고 2027년 345kW 외부음악과 525 HVDC 해저 케이블 생산하겠다라고 발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네. 그 다음에 대만에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고요. 요게 발표가 된다 그러면 우리의 대안전선 주가가 더 급등이 나간다. 지금 2만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안전선 목표가 10만원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부분 우리 주주님들께 주식 콜센터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대안전선이 초고압 해저 케이블 공장에서 집중 투자하는 이유는 시장 유망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해상풍력 발전은 매년 급성장하며 오는 2년, 32년까지 중국을 제외한 연평균 28.2% 성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봤습니다. 해저 케이블 뿐만 아니라 지중해 케이블 등 초고압 전선 관련 시장을 오는 33년까지 약 29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시장 규모의 2배 수준에 이르는 최근 AI 인공지능 열풍과 더불어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등 여러 전력 수요가 확대되고 노우 케이블 교체 수요까지 겹치면서 이슈가 있는 거예요. 대안전선은 제외하고 초고압 해저 케이블을 생산하는 시공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은 세계적으로 6곳뿐 아니라 점도 유리하다는 거예요. 해저 케이블을 설치, 한방에 설치할 수 있는 나라와 기업이 몇 군데 없다는 얘기죠. 그중에서 우리 대안전선이 넘버 3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주님들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자료 살포시 준비해놨으니까 꼭 자료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주님들이 이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이걸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왜 대안전선 2만원, 3만원, 10만원 이렇게 노래 부르는지 우리 주주님들 잘 아시라고 이렇게 준비해놓은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그냥 대안전선 1년짜리 정기적권 가입했다라고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10만원 갈 때까지 매일매일 브리핑 안내해드릴게요. 아시겠나요? 우리 주주님들 네, 해저 케이블 해상풍력발전은 매년 급성장하며 오는 32년까지 중국을 제외하고 연평균 28.2%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풍력발전 급성장 해저 케이블 수요를 촉진시킵니다. 해저 케이블은 해상풍력발전소와 육지를 연결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대안전선과 LS전선 같은 해저 케이블 제조업체는 이러한 시장성에 따라 수요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LS전선이 대안전선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 좀 안내해드리면 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 이 드리기 위해서 자료 다 준비해놨으니까 관련된 자료 정보는 꼭 받아가셔야 돼요. 우리 주주님들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의 대안전선 대안전선은 해저 케이블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배전 33kW급 해저 케이블 개발 성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이거 관련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이슈와 호재 나옵니다. 이 관련된 자료 정보 준비해놨어요. 이거 다 읽어드리면 방송시간 10분, 20분 넘어가겠죠. 네, 대안전선 대안전선은 최근 다양한 글로벌 계약을 통해 해저 케이블 및 초고압 전력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 관련된 자료 정보 우리 주주님들에게 주식 콜센터가 다 드릴 거고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선물 하나 준비해놨어요. 히든 종목 무료로 받아가기 히든 네, 7월달에 매도를 할 거고요. 우리 1600원에 사서 5000원에 매도할 겁니다. 원정 관련된 종목이고요. 네, 주식 콜센터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돼요. 010-3172-8706번으로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돼요. 네,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1600원에 사서 5000원에 매도하는 종목 히든 종목 7월달에 매도합니다. 원정 관련된 종목 이 히든 종목 꼭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래요. 매우 중요한 종목입니다. 네, 우리 주제님들 주식 콜센터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6개월 1억 만들기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개월 1억 만들기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인원 제한 없이 모두 다 초대해드리고 있고요.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십니다. 010-3172-8706번으로 참여 6개월 1억 만들기 아, 나 참여할래? 네,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010-3172-8706번으로 6개월 1억 만들기 참여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식 콜센터 우리 주주님들에게 네, 이렇게 단타 종목과 수익 종목 추천드리면서 수익 내드리고 있고요.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매수하신다 그러면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수익 못 내드려야 적어도 80%에서 90%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무료로 추천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 300만원으로 하루에 10%씩 수익 보시며 30만원 벌어 가실 수 있고요. 10일이면 300만원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20일 동안 600만원 벌어 가실 수 있어요. 네, 제2의 월급 주식 콜센터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주식 콜센터가 브리핑 해드리고 안내해드리는 실시간 소통방이 있어요. 이 방 통해서 많은 자료와 정보 그 다음에 그날 그날 시장 어떻게 대응한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도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 오늘 7월 8일 오늘도 파이팅 해주시고요. 현재 시간 1시 53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오늘도 파이팅 해주시고 주식 콜센터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Rochester